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제가 당근 마켓에서 구매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로변에 꺾이고 짓밟힌 나뭇가지들을 갖고 왔어요. 이렇게 꺾이고 지금 우리 항상 우리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꺾이고 짓밟혀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민초라고 표현하죠. 국민들이었습니다. 가진 것도 없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최고로 많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제가 가져왔어요. 눈물나요. 저는 얘가 지금 우리 국민들 같아서 모든 도로변이 그랬던 게 아니고요. 어느 도로변에서만 꺾여진 게 있고 일부 구간이 있어서 거기서 다 주워온 거고 걷는 많은 길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. 누군가가 꺾어버렸나 봐요. 그래서 이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1단계는 얘네들을 가위로 자르고요. 이렇게 된 데는 어떻게 살릴 수 없으니까 얘네들은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짓밟혔잖아요. 완전히 짓밟히고 뭐 하여튼 지금 준비해서 마지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르고 짤러도 자꾸 이렇게 줄기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더 잘라봅니다. 계속. 여기 또 구멍이 있어요. 초점이 제일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더 짤르고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네요. 얘네도 또 구멍이 있네요. 계속 짤러도 구멍이 많은 걸 보니까 가지가 꺾여진 지가 좀 오래됐나 봐요. 오늘 꺾여진 게 아닌가 봐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멍이 있더라도 일단 몇 개는 해보려고 했고요. 버려지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. 그래도 제가 꺾여지고 짓밟힌 이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 가지를 물삽목 해보겠습니다. 아시죠? 그거는 그 다음에 일단은 젤을 소독할 거고요. 제가 잘 아는 수점물에다가 유한낙스, 리스테린, 알코올, 소주, 식초, 주방세제 다양한 거를 넣어놓고 약간씩 넣어놓고 얘네들 30분 이상 담갔다가 깨끗이 닦아서 그 다음에 수돗물에다가 식초 한 방울 넣고 얘네들을 뿌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철사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서 바닥에 닿지 않게 해가지고 물삽목 해보겠습니다. 물론 모두 다 죽을 수도 있죠. 하지만 꺾어질꺼지 빟힌 우리들 같은 이 가슴 아픈 우리 국민들 똑같은 것 같아서요.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